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들고있는 팻말과 같이 아큐아 라는 팀이에요 밑에 적힌건 인스타그램 아이디인데 검색하셔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 지금부터 30분정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있는 K-POP으로 댄스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즐겁게 보시고 재밌게 관람하시고 저희 잊지마시고 기억하면서 하루 잘 마무리하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 바로 이어가면서 공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연 보시면서 큰 호응과 박수 많이 많이 주시면 저희 멤버들한테 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호응과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바로 준비하도록 할게요